머리색을 바꾸고 싶지만 미용실은 가기 싫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염색약을 빗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이렇게 염색약이 머리에 묻겠죠? 다양한 색으로 가능해요. 간단하지만 엄청 예뻐요. 비싼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00번 빗으면 머리가 반짝이게 될 거야. 이거 네 머리야? 애니, 머리카락이 사방에 날리잖아. 야, 그냥 머리잖아. 그럼 빗지마. 목에 뭐가 걸렸는데? 어머, 미안. 애니, 다 너 때문이야. 그냥 저렇게 가버리다니. 으, 더러워. 이제 거의 다 말아간다. 마지막 롤까지 고정해주면 끝. 아주 예뻐지겠지? 이제 푹 자볼까나? 아침에 완벽한 컬이 완성돼 있을 거야. 빨리, 자야, 돼. 으, 이거 불편하잖아. 옆으로 누워서 자면 좀 낫겠지? 으,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이쪽으로 자볼까? 헤어로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그냥 잘 자고 아침에 예쁜 머리로 일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됐어. 포기야, 포기. 이렇게 잘 수는 없어. 그냥 생머리로 살아야 한다고? 불공평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먼저, 머리카락을 이렇게 꼬고 머리에 이렇게 감싸는 거지. 그리고 자리에 고정을 하면 완벽해. 잘 고정됐어. 응, 잘 되고 있군. 이제 나머지 머리를 꼬아서 반대편으로 다시 넘기고 핀을 꽂아주면 끝. 좋았어. 이제 자러 갈 수 있겠어. 아, 훨씬 더 편하네. 옆으로 자도 편해. 잘 자요. 잘 잤다. 아, 맞다. 내 머리.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 흔들어서 잘 풀어주면. 짜잔. 대성공이야.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생겼어. 헤어 도구보다 훨씬 더 간편하기까지 하고 최고야. 오늘 좋은 하루가 되겠어. 왼쪽으로 허리를 굽히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으, 머리카락이 자꾸 얼굴에 걸려. 땅을 짚고 머리가 바닥을 쓸었잖아. 완전 토너. 샤워야겠어. 운동에도 뒤처지겠어. 뭐야? 저 남자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어. 어, 애니가 머리 때문에 또 고생하나 보네. 저기, 애니. 내가 해결책을 줄게. 머리를 이렇게 묶어봐. 완전 예쁘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줄 수 있어? 물론이지. 머리를 뒤로 모으고 작은 가닥을 이렇게 잡아봐.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꼬아주고 한 번 더 꼬면 잘 고정될 거야. 끝. 이제 정리만 하자. 살짝 당겨주면 이제 끝이야. 세상에. 에바, 완전 고마워. 아, 이제 머리가 방해를 안 하네. 시험 볼 준비도 끝이야. 바닥을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짚을 수 있다고. 우와, 고마워, 에바. 시작해볼까?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샤워하고 나니 기분 좋다. 잘생겼네. 이게 뭐지? 엄청나게 긴 머리? 한 번 써도 잘 모르겠지? 해보지 뭐. 뭐 달라졌나? 응, 몇 번 더 뿌려야 하나 봐. 이제 됐겠지? 으악!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내 스프레이스인 거야? 케이트, 이제 어떡해? 미용사한테 가야 하나? 아님, 즐겨보는 건 어때? 내가 물 데워놨어. 말리는데 한참 걸리겠어. 아, 샤워하면 정신이 좀 들겠지? 뭐야? 으악! 머리 빠지는 게 강아지 수준이네. 으악! 케이트! 머리카락 좀 치워! 배려 좀 하고 살자고. 휴, 할 수 있어. 세상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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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보면 안 돼. 거대한 것 좀 봐. 라푼젤이라도 갇혔나? 이제 끝났겠지. 으악! 뭐야? 걸렸잖아! 좀! 으악! 하나, 둘, 셋! 으악! 저것 좀 봐. 내일 꽤 아프겠네. 무슨 동물처럼 생겼잖아. 잠깐, 움직인다. 으악! 이리 와. 됐다. 딱 맞춰왔어. 같이 점심 먹자. 맛있겠는데? 역시. 어? 여기 뭐가 들었는데? 머리카락 낀가? 으악! 목에 걸려 죽을 뻔했잖아. 완전 토너! 어머! 내 머리가 들어갔나 보네? 애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봐! 으악! 미안해. 실수였어. 으악! 이제 못 먹겠어. 입맛이 다 떨어졌다고. 아직도 목에 걸린 것 같아. 으흠. 뭐지? 콜록, 콜록! 뭔가 걸린 것 같아. 애니, 나 좀 도와줘.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으악! 날아간다! 안 돼! 에어볼이 날아다니네. 어? 으악! 완벽했어. 애니! 미안해. 나 거의 죽을 뻔했다고. 응, 미안해.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치? 퓨우. 퓨우. 용서해줄게. 내 약점이 초콜릿이잖아. 새 초콜릿이구나. 그치만. 아래파락으로 만든 초콜릿이라면? 으악! 안 돼. 못 먹겠어. 입에서 아직 느껴진다고. 오바하기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 멋지네. 멋지네. 야, 미키. 어서. 너 준비해야지. 하고 있거든. 완벽한 옷을 고르고 있어. 어떤 눈썹 모양이 제일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지금 당장 그려야지.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오, 이거 좋네. 훨씬 쉽게 만들어주네. 이 색 마음에 들어. 아이라이너 그릴 시간. 잘 고른 것 같아. 조금만 더. 아직 화장할 게 더 남았어. 올해는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이게 귀여울 거야. 손이 안 흔들려야 해. 또 뭐 하지? 아, 립스틱? 이 색깔 마음에 들어. 이걸 좀 더 일찍 쓸걸. 됐다? 좋아. 갈 준비 됐어. 어때? 너? 너? 얼굴 완전 웃겨. 난 마음에 들어. 미안. 좋아. 갔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이제 내 차례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장난해? 수염 싫은데? 나무 꿈 같잖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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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우다. 그냥 와우다. 이거 봐. 안녕. 같이 놀래?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빨리. 그거 무례하네. 쉿. 그냥 친절했을 뿐인데. 그냥 친절했을 뿐인데.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저 안에 오래 있었는데. 뭘 들을 수 있을지도. 난 이 부분이 좋더라. 꽉 잡아. 쟤들 그냥 흘러가버린 거야? 맨디? 미키? 어디로 갔지? 어? 저게 뭐야? 이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누르면? 충분히 예쁘지 않음. 불공평해. 잠깐만. 와우. 내게 생각이 있어. 변신할 시간이야. 안경을 벗고 얼굴 클렌징부터 해야지. 와, 이 티슈 좋네. 이제 눈썹을 짙게 해볼까? 더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거야. 좋아 보이네.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야지. 은은한 색으로 하고 싶어. 속눈썹을 붙이면 속눈썹이 더. 더 선명해질 거야. 화장을 좀 더 하고. 골과 코에 컨실러를 발라야겠어. 이 메이크업 스펀지는 블렌딩을 쉽게 해줄 거야. 블러셔로 마무리 손질을. 입술을 잊으면 안 되지. 다시 가볍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해. 이 귀걸이가 화려함을 더해줄 거야. 그리고 머리를 풀고. 좋아 보여. 내 입으로 말해도. 다시 해보자. 효과가 있길. 와우, 통과. 그럴 줄 알았어. 이걸로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멋진 파티네. 제니퍼. 와우, 사진 찍자. 안녕, 제니퍼. 갈 시간이야. 준비해야지. 내 머리는 어때?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어. 잠깐. 지난번 일 기억나? 아야. 정말 아파.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전선이 꼬였어. 아악.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다시는 안 쓸 거야. 다치지 않으면서 컬을 만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집게를 써볼까? 한 번 해보자. 머리를 건조대에 대는 거야. 그리고 철사에 머리를 감아. 그러고 나서 집게로 머리를 고정시키는 거야.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보기엔 좀 그렇지만 결과는 멋질 거야. 좋아. 멋진 컬을 한 번 볼까? 히히. 기분이 이상해. 와. 내 머리 멋지다. 이제 가야지. 우와. 왜 이 고데기는 날 미워할까? 여기 좀 봐. 와. 저 팔찌 좀 봐. 뭐. 이거? 좀 무거워. 가야무즈 때문에. 예쁘다. 나도 머리를 좀 넘길게. 내 귀걸이 어때? 와. 정말 멋져. 너무 샘나. 그렇다면 이거 좀 봐. 꽤 근사하지? 그게 다야. 난 백만 불짜리 미소가 있어. 말도 안 돼. 알았다. 이걸 루나한테 보여줘야지. 내 머리엔 보석이 있어. 이건 어때, 루나? 그게 뭐야? 어? 이게 아닌데? 어, 안 돼. 떨어졌어. 너무 창피해. 짠. 이걸 봐. 우와. 그게 뭐야? 머리에 찍어주기만 하면 돼. 아주 쉬워. 게다가 색상도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야. 멋져. 나도 알아. 이 스타일이 참 맘에 들어. 그런데 내 머리는 너무 평범해. 우와. 여기 정말 밝네.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 훨씬 낫네. 이 헤어스타일 좀 봐. 정말 맘에 들어. 나도 머리 스타일 바꾸고 싶어. 한번 시도해보자. 이 가위가 필요해. 자른다. 용기를 내. 그냥 머리야. 안 돼. 안 그러는 게 좋을걸. 내 말 믿어. 내가 해봐서 알아. 가위 내놔. 큰일 날 뻔했어. 새 머리 스타일을 못 해보겠네. 그럴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고무줄로 윗머리를 묶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넘겨. 이제 중간 머리를 따라. 이거 정말 근사할 거야. 거의 다 됐어. 뒤는 됐어. 이제 윗머리 가운데를 가르고 땋은 머리를 끼워. 끝까지 잡아당겨야 돼. 이제 앞머리 차례. 헤어스트레이트너로 손질해. 약간 열을 가해서 정리하는 거야. 이제 머리를 펴주면 완성. 근사해. 잡지에 나가도 되겠어. 머리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가위는 여기 있는데. 손재주가 있잖아요.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싶었나요? 아, 나 흑뻑 젖었어. 말이 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긴 머리는 이쁘지만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휴. 적어도 재활용은 할 수 있잖아. 벌써 아침이야? 나 기분 좋아. 예. 좋아. 오늘만큼은 제발 월요일아. 몇 시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네. 좀 얼른 가자. 파티에 늦겠어. 5분만 더. 알았지? 알겠어. 알겠어. 아, 벌써 다 말랐어. 아니야. 아직 젖었어. 아, 벌써 다. 아, 벌써 다. 와. fi 안돼 해보자 우리가 나설 때쯤엔 크리스마스겠다 드디어 나 준비됐어 데이빗 기다려 쟤들 뭐가 그리 대단한 거야? 아무도 나랑 춤추고 싶어 하지 않잖아 이건 어때? 우와 내 머리 길이로는 역부족이야 예 이것 좀 봐 얘들아 이런 아 이런 잠깐 저 파티였는데요 들어가요 안녕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요 잠깐만 드레스 코드가 반짝이인 거 안 보여요 지금 옷도 예쁜데 이 파티에는 못 들어가겠네 우와 이거다 좋은 생각이 났어 시선을 돌려야지 반짝이가 필요하다면 주겠어 이게 뭐지? 살금살금 서두르자 뭐하는 거야? 나가 어이없네 새 반지다 어떡하지 거기 여기 봐 누구세요? 이거 봐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걸로 할게요 공짜는 아냐 고마워요 이상한 아저씨 넌 나 못 본 거다 시작해 볼까? 머리에 보석을 붙여야지 정말 간단하게 머리를 반짝이게 할 수 있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머리에 보석이 붙거든 우와 우후 이 노래 좋다 우와 멋지네 응 예쁘지 와 들어가도 돼 고마워 완전 예쁘다 힘든 하루였어 집에 와서 좋다 이제 좀 쉬어야지 연습이 힘들었어 휴 잠 좀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어? 화장 지우는 걸 깜빡했어 피곤하면 이런다니까 어렵지 않아 아아 누군가 공경에 정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 낯선 사람? 나예요 나예요 전에 만났잖아요 됐어요 민디 요원 메이크업 경찰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사건은 없죠 음... 그럼 좋죠 그럼 좋죠 그냥 평범한 메이크업 경찰이에요 열로 인해 고무줄이 제거돼요 매우 빠르고 쉬워요 유용한 팁이에요 됐어요 끝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깔끔하고 고다요 이제 숙면을 취할 시간 안녕 좋은 꿈 꾸세요 또 만나요 얼른 자고 싶어 편안하고 아늑하게 해줄게요 또 한 건 해결 매일 하는 일이지 잔머리가 너무 많아 젤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면 정리될 거야 머리가 자꾸 뻗쳐 어? 저건 뭐지? 나 좀 써도 돼? 그래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확실하게 발라야지 우와 뭐 하는 거야? 잘 쓸게 정말 고마워 아... 그래 이제 머리에 발라야지 으예 바로 이거야 머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다 썼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난 뭘 쓰라고 아... 알았다 가방에서 꺼내야지 여기 있어 바로 이거야 우와 치실만 있으면 돼 머리 위에 문지르면 돼 치실의 왁스가 머리를 매끈하게 해 효과가 있어 완벽해 오우 머리 예쁘다 고마워 치실이야 나 써도 돼? 응...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좋아 새 친구가 필요해 이 책 정말 재밌어 멈출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돼 뭐라고 쓰여 있지? 불을 켜야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뭐야? 어려워 누가 이런 짓을 손 닦아야 돼 손 닦아야 돼 아하 티슈 좋았어 안돼 이럴 수가 으... 껌이야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거 치워야겠어 만지지 말걸 으웩 더러워 더러워 으으 저기 못 앉아 침대에서 읽어야지 잠깐 내 머리에 이게 뭐야? 하... 스카이 이랬어? 이거 네 껌이야? 나 갈게 야 이리 와 으... 그래 이거 봐 그게 으... 방법이 있어 파스키 금방 올게 움직이 마 스카이 뭐야 이거면 해결이야 헤어무스? 뭐야 넌 배울게 참 많아 잘 봐 무스를 머리에 문지를 거야 그게 도움이 돼? 그러면 껌이 미끄러져나와 와 마법이야 멋지지? 어머나 대단해 별거 아니야 나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으... 꿈도 꾸지 마 못 본 걸로 해 와 사물함에 뭐가 있으려나? 으... 열쇠를 두고 왔어 아 잘됐다 으... 이번에는 배낭이 또 왜 이러는 거지? 아유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마 연습을 시작해 볼 으악 아파 사물함에 머리가 꼈잖아 아저 으... 너무 아프다 오예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늦어서 미안해 떠났는 거야 이게 몇 번째야 헤헤 안녕 반가워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새로운 안무부터 연습하자 오 완전 마스터한 것 같은데 머리가 진짜 예쁘잖아 머리가 진짜 예쁘잖아 자 조금만 더 가보자 더 힘내서 아... 그렇다면야 으악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쳤잖아 아야 내 얼굴에 채찍질을 하는 거야 제발 때리지마 이리로 도망쳐야겠다 안돼 으악 완전 제대로 넘어졌네 계획이 다 있어 따라와 봐 안녕 얘들아 왜 그래? 문제가 하나 있어서 좀 해결하려고 자 1단계 끝 이제 2단계 고무줄을 몇 개만 더 써보자 두 갈래로 나눴으니까 또 잘 묶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땋아주는 거야 끝까지 앞뒤로 잘 꼬아주면 돼 끝났다 이제 머리가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연습으로 돌아가자 화이팅 자 얘들아 오늘은 시험이 있단다 공부했지 안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고 으악 휴 절박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잠깐 이게 아니잖아 또 있을 텐데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흠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아 세번째 컬링 쪽지에 있나 보다 역시 흠 왜 정답이 안 보이는 거지 너무 어렵다 어 쟤가 뭐 하는 거지 이상하네 아 드디어 제일 끝에 있었구나 에헴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네 으 이러다가 걸리겠어 어디 숨겨야 할 텐데 으악 안돼 어떻게 하면 좋지 알았다 친구야 타다 어 이게 뭐지 흠 거기 무슨 일이니 내 안경이 어딨지 아 여깄다 이제 보이겠지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군 좋았어 뭐야 어디다 숨긴 거야 아 쉽지 내 머리카락이 숨겼어 우와 말도 안 돼 그나저나 이건 잘 쓸게 이번 시험에서 A는 따놓은 당상이네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살금살금 가서 어 어 이게 뭐지 루저라고 내 컨닝종이 가지고 되게 유세 떠네 에프 받아도 너무 실망하진 마 참나 으 공부 좀 할 걸 그랬네 우와 잘 잤다 어 밤에 먹던 게 여기 있네 어 오늘이야 안돼 늦었어 서둘러야 돼 우와 머리에 기름 좀 봐 이거 끔찍해 냄새는 또 뭐야 머리를 감아야겠어 잠깐 물이 왜 안 나오지 으흐 물 거기 있는 거 알아 어휴 어떡하지 데이비 파우더를 써야지 머리 위에 골고루 뿌리는 거야 그리고 잘 문질러 독감 안점이야 데이비 파우더가 기름기를 없앴어 머리 감은 것 같아 이제 사진 찍을 준비됐어 어머나 이제 가야지 정말 멋진 파티야 어 잘생겼어 너 춤 잘 추는구나 어머나 뭐야 내가 더 낫지 않나 나도 머리를 더 흔들어야 하나 춤 잘 추는구나 왜 이게 안되지 불공평해 내 머리가 찰랑찰랑하지 않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너 괜찮니? 왜 그래 내 머리도 너 같으면 좋겠어 이거? 그냥 다 스타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우선 묶은 걸 풀게 그리고 머리를 약간 높이 묶어 여기에 포니테일을 만들 거야 이제 옆머리를 올릴 거야 다른 고무줄로 처음 묶은 거를 묶어줘 이제 제자리에 고정시켜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이거 어때? 이럴 수가 이거 내 머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최고야 어서 가서 춤추자 안녕 돌아왔구나 우와 오늘은 정말 최고야 머리를 움직여 우후 얘들아 머리 조심해 헤어 스프레이를 살짝 눈 가려요 내 걸작이 완성됐어요 맘에 들어요? 이거 좀 다르네요 잠깐 나쁘다고요 좋다고요 이게 뭐예요? 걱정 마요 내가 고칠게요 다들 장미를 좋아해요 짜잔 장난해요? 장미밭에서 구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내 시그니처 스타일인데 뭔가 방법이 필요해 뭘 쓸까? 이 집게가 편리하겠어 좋은 방법이 있어 우선 머리를 하나로 묶어 그러고 나서 고무줄을 약간 내려 머리를 가르고 포니테일을 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집게를 이용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 우와 잘 어울려 그리고 하기도 쉬워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됐어 난 포기할래 나 갈래 왜 저러지? 그냥 집게로 한 건데 정말 좋은 경기였어 힘들었어 정말 피곤해 상대도 잘하더라 우리는 더 잘했지만 맞아 내 슛 봤어? 뭐하는 거야? 이 고무줄이 머리에 엉켰어 아야 머리 빠진 것 좀 봐 이거 정말 아프겠어 우와 잠깐만 이 코코넛 오일 써봐 도움이 될 거야 잠깐 내가 할게 고무줄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 그러고 나서 살짝 밀어줘 그러면 고무줄이 미끄러져 내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향기도 좋아 컨디셔너 같아 이거 잊지마 그래 집에 가야겠어 안녕 잘가 소피아 정말 아프겠다 구급차 불러야 돼? 괜찮아 여기 잠깐만 누워있을게 아야 거의 다 됐다 다음은 머리를 좀 해야겠네 컬이 좋겠어 잠깐만 기다리면 됐겠지? 이게 왜 이래? 왜 안 말리지? 이상하네 서은이 네가 먹은 거야? 이건 못 쓰겠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머리를 못하게 생겼어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러는 거야? 내 고데기가 고장났어 이거 봐 엄마가 해결해줄게 이 머리빗만 있으면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머리를 이렇게 잡고 손잡이에 머리를 감아줄 거야 단단하게 잘 말아야 해 그리고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고 머리를 놓으면 짜잔 우와 계속해줘 너랑 잘 어울릴 거야 이것만 하면 끝이네 다 됐다 맘에 들어 응 고마워 엄마 말만 하렴 잘 놀고 와 안녕 여러분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줄게 어지러워 머리를 꼬은 후에 올린 머리로 감아 좋아 멈춰도 돼 이제 제자리에 핀으로 고정해 이거야 빠르고 간단하고 예뻐 음 더 싫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언제 다 하지? 더 쉽게 걸레질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머리가 자꾸 내려와 긴 머리는 이게 안 좋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청소구나 청소 로봇을 구해야겠어 이봐 이거 놔 내 머리 내놔 이거 놔 좋아 더 못 참아 뭔가 조치가 필요해 어? 가위 가루 낼 거야 잘라버릴 거야 잠깐 이러면 안 돼 이 고무줄을 써보자 이게 더 좋은 생각이야 양쪽 앞머리를 한 가닥씩 앞으로 모아 둘을 턱 아래서 묶는 거야 이렇게 고무줄이 하나 더 필요해 이제 이 머리를 나눠야 돼 다른 머리 가닥과 묶어 첫 번째 고무줄보다 아래쪽에 묶을 거야 잘되고 있어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거야 격자 모양을 만들어 흠 턱 수염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좋아 거의 다 됐어 아래쪽에서 머리를 묶어 단단하게 묶어야 돼 머리를 안 잘라서 정말 다행이야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어 머리 뒤로 넘겨 와 완벽해 이제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다시 청소 시작하자 와 이 머리빛 정말 최고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 내 머릿결 좀 보라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구 그치? 완벽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 와 애니 머리 정말 예쁘다 내 머리도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앗! 애니가 갔다 머리빛 좀 써야지 내가 상상한 대로는 안 되네 그냥 머리를 풀어야지 말도 안 돼 내 머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러면 되겠다 먼저 머리를 반으로 갈라서 윗부분을 잘 묶고 다 묶은 후엔 아래 부분으로 가서 잘 묶어줄 거야 위에 묶은 대로 말이야 단단히 잘 고정을 시키면 끝! 이제 다음 단계로는 위에 묶은 머리를 내려서 아래 고무줄을 가려주기만 하면 돼 번개 맞은 머리는 안녕 그냥 하나짜리 포니테일 같지? 애니의 빗을 써서 머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야지 우와! 에바! 너 머리 정말 예쁘다 고마워 애니 네 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그러게! 잘했네! 묻지도 않고 내 빗은 거 다 알아 이 숙제만 다 끝내고 나면 점심이다! 우와! 애니 정말 예쁘다 와 애니 머리가 곱슬거리네 고마워 새로운 걸 시도해봤어 우와 애니 머리 진짜 예쁘다 애니 너랑 진짜 잘 어울려 그만해 시작 거는 거 다 알아 내 머리는 재미없는 진모인데 이 펜이 변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에 이렇게 감고 잠깐 기다리면 짜잔! 이렇게는 안되나보네 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우리 이제 공부해야겠다 음... 필기를 좀 해볼까? 펜이 안나오잖아 펜이 안나오잖아 불면 나오려나? 저기 나 펜 하나만 빌릴 수 있어? 미안 펜이 하나밖에 없어서 에바! 나 펜 좀 빌려줄 수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내 머리 때문에 짜증나서 그래 아 뭐야 내가 곱슬거리게 만들어줄게 아! 먼저 머리를 여러 갈래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머리를 감싼 다음에 머리 끝을 잡아서 고리 안으로 넣고 단단하게 당겨줘 와! 엄청 쉬운 방법인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잠깐! 아직 풀면 안돼 최소 1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았어! 그럼 우선 시간을 재볼게 자! 이제 풀어봐 우와! 컬이 생겼어 이제 전부 곱슬거리게 만들 수 있겠어 에바!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고마워 애니! 다 네 덕분이야 천만해 그럼 작업으로 돌아가볼까? 잠깐! 이거 어디 갔지? 뭐야? 장난하자는 거야? 나 없이는 저런 헤어스타일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다시 생머리로 돌아가볼까? 어? 이 컬은 왜 안 펴지는 거지? 예매한 녀석들은 뭐야? 쭉쭉 펴지라고! 고데기가 이상한 건가? 덜 뜨거워서 그런 거야? 테스트를 해볼까? 뭐야! 하나도 안 뜨겁잖아! 왜 머리가 안 펴지나 했네 어? 알로에 화분이다!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잎 하나만 빌릴게! 끝은 자르고 세로로 조심스럽게 반을 자를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실수로 손을 빼면 안 되니까 앗! 다 됐다! 이제 반으로 쪼개고 다음 단계에는 또 칼을 사용해서 밑에 칼집을 내줄 거야 껍질까지 뚫지는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라야지 됐다! 이제 이 알로에 입만 있으면 준비는 끝났어! 이제 알로에가 바로 내 고데기가 되어줄 거라고! 머리 끝까지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돼 우와! 이 알로에 젤 좀 봐! 젤은 화상에도 엄청 좋은데 어디 볼까? 으악! 머리를 부딪혔어! 자!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머리가 다 마르니까 쭉 다 펴졌네? 이제 이 고장난 고데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알로에, 너만 있으면 돼! 아, 예! 이 노래 좋아! 어? 야! 왜? 너 노래 어떻게 듣고 있는 거야? 내 머리카락 밑에 있지, 보이지? 멋지지? 아우! 하하, 딱 걸렸지 뭐? 이건 완전 불공평해 오, 이거 용과 추출물이야? 오늘은 좀 많이 빠지네 야! 이거 완전 바닥이 보이잖아 없는 것보단 낫지 샴푸 미안 너무 웃겼어 여기 백도는 되는 것 같아 이런 너 괜찮아? 응 내가 땀 흘리는 걸 아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십대들의 배기냄새가 나는데 우리 저기로 옮기는 게 어때? 좋아 아, 미안 나 가야겠다 적어도 난 아니네 야, 맨디 와, 너 진짜 빠르다 바보같은 긴 머리 아름답지요? 마이건 나 이제 학교 갈게 안녕 잠깐 아, 왜 그래? 지금 뭘 입고 나가는 거야? 아, 그걸로는 안 되지 엄마, 왜 그래? 별거 아니잖아 그냥 평범한 옷이라고 오늘 날씨를 확인하기는 한 거야? 바람도 불고 춥다고 하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돼 이런 걸 입으라는 거야? 응, 알았어 이거 입을게 됐지? 응, 오늘 좋은 하루 보내렴 응, 최악이야 덥고 따끔따끈해 어? 새로 전학원에다 너무 잘생겼네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겠어 우와 와, 아주 흥미롭다 어, 고마워 학교까지 같이 갈래? 어, 그래 뭐지? 왜 그래? 세상에 혹시 스웨터 정전기 때문이야? 아, 아프겠다 머리 너무 망이 됐어 다 스웨터 때문이야 도망가자 됐지? 나 간다 그래, 그래 잘 다녀오렴 응, 안녕 전학생이 아직도 있네 응, 괜찮은 거겠지? 이제 이건 벗자 더 오죽는 줄 알았네 응, 이게 뭐야 걸렸어 응, 왜 안 벗겨지는 거야 좀 안 빠지네 방법이 있을 텐데 응, 안 돼 아야 내 얼굴 내 팔꿈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 세상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 우와 쟤 좀 봐 걸어온다 뭐지?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야? 아니야 응, 머리가 얼굴에 다 붙었어 어? 으악, 이게 뭐야 머리가 아이스크림에 붙었어 으악 머리에도 아이스크림이 다 묻었잖아 아, 메디슨? 응? 어 어 미안해 이 머리가 내 아이스크림에 으, 안 줘도 돼 입맛이 다 떨어진 것 같아 영원히 그래도 잘생긴 애는 봤으니까 머리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진정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봐 짜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정리될 거야 어? 이런 걸 갖고 다니는지 몰랐네 고마워 좋았어 그럼 이제 이 끈을 사용해보자 먼저 머리 뒤로 가져가서 매듭을 만들고 잘 당겨줘 그리고 머리 끝까지 매듭을 쭉 내리는 거지 아래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머리 뒤로 매듭을 가져와 그리고 내 머리 위에서 리본을 묶어주면 끝 이렇게 하면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날리지 않을 거야 됐다 리본까지 완성 머리카락이 날라다니지 않겠지 어? 온다 안녕 나한테 손을 흔들어줬어 안녕 야 어제 그거 봤어? 치 나한테 한 게 아니었네 괜찮아 대신 머리가 예뻐졌잖아 여기까지 필기만 마치면 어? 수업이 끝났네 에헴 에헴 여기 좀 봐줘 으 고양이들은 멍청하지만 귀여워 에헴 이쯤 하면 볼텐데 어? 범생이네 범생이? 뭐 나쁘지 않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줘야겠어 에헴 뭐지? 책을 보라는 건가? 내 취향은 아닌데 지루하잖아 책이 지루하다고? 그럼 어떡하지? 아 아 알았다 색다른 걸 써야겠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걸로 아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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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안돼 빨리 증거를 없애야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고양이네 우와 내 옆에 언제 앉았어? 안녕 반가워 쟤한테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왜 저렇게 인기가 많냐고 아 알았다 머리구나 근데 난 저렇게 긴 머리도 아니고 헤어핀도 없는데 잠깐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널 분해하다 님 미안 다 좋은 치즈가 있어서 그래 이 스프링에 글루건을 살짝 바르고 작은 가짜 진주를 더하는 거야 됐다 이제 제대로 고정이 됐겠어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꽂아야지 다른 곳에도 꽂고 아 간단하고 예쁘기까지 하다니 내가 상상하던 모습대로 완성됐어 음 잠깐만 안녕 어? 우와 너 완전 달라 보인다 반짝반짝하네 뭐야 내 나비는 어떡하고 어차피 고양이는 좋아하지도 않아 영원히 고양이 짤만 보고 싶다 케이스가 이장미 좋아하겠지? 기대된다 어? 누구지?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으악 어? 안녕 케이스 너 예쁘다 나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예쁘다 나 준비 좀 하고 올게 기다릴게 얼마나 되겠어 침착하자 우선 머리부터 말려야지 슈퍼 드라이 모드를 써야겠어 아 아 배가 점점 고파지네 아직 시간 있겠지? 이럴 순 없다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버텨야겠다 이게 나라고? 엉킨 걸 풀어야겠어 장난하나? 하루가 더 지났군 달력이라도 있었으면 옷도 다시 덜어버렸다 우리의 관계처럼 자, 오른쪽은 다 끝났고 왼쪽만 손질하면 돼 더 이상 읽을 것도 없다 왜 긴 머리 소녀와 사랑에 빠졌던 걸까 내 머리 완전 마음에 드는데? 머릿결이 진짜 좋아 보여 토마스한테 가봐야겠다 나 준비 끝났어 토마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럴 순 없어 그럼 저녁은 못 먹으러 가는 거겠지? 이 것도 죽어버렸네 미안 완벽해 그럼 이제 나가볼까? 얼룩이 언제 생긴 거지? 이건 못 입겠어 완전 망가졌잖아 왜 맨날 이러는 거냐고 좀... 아,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안돼 완전 제대로 걸렸어 음, 해드릴 게 별로 없네요 아, 제발 머리가 튼튼해도 고생이구나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케이트 케이트 우리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자를 필요 없어 됐지? 정말 고마워 잘 준비됐지? 가자 오늘 진짜 덥다 이럴 때 진짜 싫더라 토마스, 좀 도와줘 또 머리 때문이구나 이제 됐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 도와달라면서 어 아이쿠 아이쿠 엄마 전화 왔다 이럴 순 없어 머리야 걱정하지 마 선택의 여지가 없군 성공을 바란다 잘 붙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 아, 이 수업 진짜 지루하네 공부하기 싫다 간식이나 먹어볼까? 음, 바로 이거야 아, 풍선도 불어볼까? 어이, 예 으악 허접하긴 너 진짜 못 본다 잘났다 이거지? 하나 줘봐 보고 배우라고 오, 케이트 케이트 너 진짜 잘한다 세상에 놀랐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커진다 조절이 안 돼 하, 봤지? 제대로 붙어보자고 붙어보자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른 거야? 가오옵이 오겠어 큰일 난다고 어이, 다 됐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근데 껌이 머리에다 붙어버렸네 하하 니 꼴 좀 봐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파티 장식 준비 점점 숙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 파티에 풍선이 빠질 수 없지 어, 너 뭐하는 거야? 매니큐어 안 보여? 꼭 지금 해야 돼 이봐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됐니? 내 손톱이 다 망가졌어 어, 안 됐네 사실 잘 됐어 으아, 거의 으아, 그거 끔찍해 내가 그냥 잘라줄게 시작한다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우와, 좋았어 거의 다 됐어 계속해 이거 피곤하네 정말 멋져 우와, 좋은 생각이 있어 이 풍선 보여? 여기에 매니큐어를 약간 바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손톱 끝을 대고 눌러 나머지 손톱도 똑같이 해 완벽해 다 하고 나서 탑코트를 바르면 돼 선이 아주 반듯해 다 됐어 봐 와, 뒤먹이 좋긴 좋구나 이 성공이야 손님들, 어서 숨어 어, 이런 내 걸 엉망인데 뭐야? 이 헤어스타일 환상적이야 나도 저런 컬을 만들 수 있을까? 알아보는 방법은 단 하나 한번 해보자 한번에 한 가닥씩 맞지?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있어야지? 좋아, 아직도야 좋아 좋아 이봐, 뭐하고 있어? 토스트 만드니? 네 컴퓨터가 멈췄어 괜찮아, 걱정 마 네 머리 잘하고 있다니까 뭐야? 멈춘 거였어? 고기 타는 냄새가 지독해 고기 타는 냄새가 지독해 역시 걱정한 대로야 다시 자랄 거야 걱정 마 이게 뭐지? 어,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머리에 그 양말은 뭐예요? 컬을 만드는 거야 컬을 만드는 거야 열 없이요? 양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두고 봐, 얘들아 왜 난 이걸 몰랐지? 이상해 결과를 보면 놀랄 거야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한 번 해볼만 하네 너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의 트릭을 시험해 봐야지 좋아 조심해야 알았지? 열이 없으면 배울 일도 없어 머리를 잘 말아준 다음에 양말을 매듭으로 묶는 거야 그게 전부야 원하는 만큼 양말을 많이 사용해도 돼 이거 좀 이상하지만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지? 어? 아침이네 컬을 확인해 볼 시간이야 좋아, 나 준비됐어 이거 정말 멋질 거야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우와 이 컬 좀 봐 이 트릭은 효과 만점이야 말도 안 돼 할머니 말이 맞아 머리가 풍성해졌어 봐 할머니 양말 트릭 해봤니? 우리 할머니 맞아요? 머리는 언제 염색하셨어요? 할머니 머리가 나보다 더 멋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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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지루해 재미있는 거 하고 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아무도 없나? 저것 좀 봐 기다려 해주지 않을게 움직이지 마 이런 이것 좀 봐 안돼 이리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디어 잡았다 너 괜찮니? 안돼 나비도 나랑 안 놀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울어? 나비 나비도 자기 세계가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가자 우와 재미있겠다 준비됐어요 우리도 나비처럼 탈바꿈을 해봐요 메이크업으로 말이죠 베이스를 잘 바르는 게 중요해요 아주 좋아요 소원을 빌어요 눈썹이 날개 윗부분이 돼요 오른쪽 볼 아래에도 그려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눈 모서리에서 만나요 눈썹을 칠해야 해요 색을 살짝 발라요 주황색이 정말 밝죠? 눈꺼풀도 잊지 마세요 날개의 나머지 부분을 칠해요 예뻐요 나머지 절반도 칠하세요 새로운 색을 써볼까요? 주황과 노랑이 잘 어울려요 매끈하죠? 색이 잘 섞이도록 해요 좋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색이 멋지게 섞였죠? 아웃라인을 그려요 색이 돋보이죠? 거의 다 됐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려요 눈 주변은 주의하세요 눈 주변은 주의하세요 눈썹 위로 그려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요 멋지게 완성될 거예요 아래 부분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약간 달라요 조심해서 살짝 채우세요 붓을 잡는 방식이 중요해요 끝을 길게 빼주세요 끝을 길게 빼주세요 양쪽 모두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요 너무 두껍지 않게요 눈꺼풀에 반짝이를 추가해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아직 날개가 안 끝났어요 선이 날개를 실감나게 만들어요 진짜 나비 날개 같죠?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래야 더 실감나요 귀여운 흰색 점을 더해요 작은 붓을 사용하세요 위에도요 다음은 아름답고 긴 속눈썹 차례예요 주황색과 어울리도록 입술도 나비색이에요 나비색이에요 여기 빈 곳이 있어요 계속 그려요 목에도 그려요 목에도 그려요 예쁘죠? 쉽지만 효과적이죠 분노림 보이시죠? 작은 나비들 같아요 다양한 색으로 그리세요 어깨까지 계속해서 마무리해요 우와! 완전한 변신이에요 당장 날아갈 것 같아요 디테일 그저 놀랍네요 나도 너만큼 예뻐 이제 나랑 놀래? 으응 어? 나중에 봐 돌아와 뭐야 저기 왕나비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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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실수했어 문을 못 뜨겠어 어거라 무서워 이제 자야겠어 어떻게 뒤에 뭐지 거기 누구야 아 무술 유단자야 으응 저리 가 어머나 계단을 올라오네 더 빨리 뛰어 어? 읍 어? 어? 만지지마 내 신발이야 어쩌지 으응 으응 거의 다왔어 휴 또 실패야 큰일날 뻔했어 아! 저게 있었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변신이 필요해요 아니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겠죠? 얼굴 주위로 계속 그려요 안쪽에도 그려요 바깥선을 따라 그리세요 거의 됐어요 다음은 색을 칠해야죠 파란색이 참 예쁘죠? 네, 코 전체를 칠해요 선 주위는 조심하세요 천천히 칠하세요 이제 눈썹 주위를 칠해요 반대쪽도요 이마를 칠해주세요 턱도요 선을 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목 전체를 칠해요 페인트가 많이 필요해요 우우, 빨간색 차례예요 선을 따라 칠하면 돼요 좁으니까 조심해요 좋아요 계속 칠하세요 아! 여기도요 손 올림이 능숙하죠? 눈 주위를 하얗게 칠해요 눈을 감고 모두 칠해요 다른 눈도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요 조금 남았어요 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죠 날카롭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날카롭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날카롭고 무서운 이빨이에요 완성되면요 다 칠하고 나면 무서운 입이 돼요 다 칠하세요 짜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더 칠해야 돼요 검은색이 이빨을 돋보이게 해요 모두 칠하면요 흰 이빨을 검게 칠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천천히 조심해요 조금만 더 벌써 무시무시해요 됐어요 이제 피를 발라요 빨간 페인트요 빠진 곳이 없나 확인해요 머리는요? 걱정 마세요 이제 됐어요 무섭죠? 원래 무서운 거예요 어디 갔지? 한 시간 지났는데 아하 우와 우와 뭐야? 왜? 제발 해치지 마 귀찮게 안 할게 세상에 도망가야겠어 다신 여기 오지 마 효과 만점이야 토요일 오후에 그림 그리기는 참 재미있어요 이번에는 멋진 색상을 골랐어요 분홍, 파랑, 보라는 서로 잘 어울려요 여기 뭘 더할까? 붓 조심해 미안 알았다 으악 붓 어머, 미안 으악 후우 잠깐 설마 안 지워지는 건 아니지? 휴 실수였어 잠깐만 기발한 생각이 있어 가자 우주여행이야 메이크업 여행 먼저 눈썹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모양 은하의 모양이죠? 처음에는 좀 이상해요 오, 뭐지? 프라이머를 발라요 발색에 도움이 되죠? 작은 모양도요 작은 모양도요 프라이머 다음에는 색을 칠해요 우와, 멋져요 깊이를 더하려면 가장자리를 검게 칠해요 밝은 파랑을 잘 섞어요 반대쪽에는 마젠타 요점은 잘 섞는 거예요 여러 색을 사용할 때는요 흰색으로 윤곽을 그려요 두껍게 그리세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흰색을 얇게 발라요 그러고 나서 여기 파랑을 칠해요 꼭 눈을 감으세요 보라색도 좋아요 우, 이 청록색 좀 보세요 눈을 돋보이게 하죠 네온색도요 입술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행성도요 이 작은 행성도요 작지만 음영을 넣어요 흑백은 잘 어울려요 이 행성도요 이 행성도요 이 보라색 좀 보세요 흰색으로 마무리해요 입술 완성! 턱 가운데는 노란색 와, 마젠타가 멋져요 이 많은 색이 다 어울릴까요? 잘 섞기만 하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작은 디테일을 더해요 흰색으로 다양한 걸 그려요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색을 추가해도 좋아요 많을수록 더 좋아요 우주 전체를 표현해요 목도 칠해야겠죠?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더 잘 섞여요 어때요? 머리 모양을 바꾸면 완성! 정말 예쁘죠? 지구를 떠나지 않고 우주 여행을 즐겨요 우와! 행복해! 계속할까? 내 다음 그림은 애니! 미안 너도 같은 생각이야? 조각이 하나도 안 맞아 조금 더 세게 밀까? 이건 어때? 아니야 이건 최악이야 엄마? 이건 제정신이야 이건 어때? 절망적이야 내 퍼즐! 다 질 뻔했잖아 잠깐 알았다 이걸 한번 해보자 우선 캔버스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 눈부터 시작해요 은은은 이 마스카라 진짜 좋다 다음은 뭐지? 아 맞다 우와 예쁘다 왜 왔어? 저리 가 못됐어 불공평해 아 이렇게 해보자 드디어 화장이 끝났네 컨실러만 더 발라야지 살금살금 살금살금 헤헤 완벽범죄군 잘 먹었네 아 이게 필요하지 뭐야? 잠깐! 내 화장품에 손 대지마! 손 대지마! 언니는 엄청 많잖아! 네네네 그래도 이건 챙겼어 예뻐져야지 근데 뭘로 바르지? 그냥 얼굴에 바를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 다 됐다! 손으로는 안되겠고 쓸만한 게 있을 거야 흠... 이 풍선을 써볼까? 응! 유용할 것 같네 풍선을 불고 매듭을 묶으면 이렇게 펴바를 수 있지 우와! 됐다! 흠... 맘에 드네 조금 더 발라볼까? 흠... 어디 갔지? 잠깐! 뭐 하는 거야? 내놔! 다 언니만 갖고 풍선도 가질래? 어? 되게 잘 발랐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거울도 봐 고마워 수정만 하면 되겠어 흠... 눈썹이 마음에 안 드네 마침 펜슬을 가져왔지 수업에 가야 되잖아 또 늦으면 안되는데 어? 안녕 가비 눈썹 대박이야 왜 저러지? 어? 조심해 내 책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으아! 도망가자 어? 이상하네 이게 뭐가 낀 건가? 아닌데 얘들아 개비 좀 봐 얼굴에 성충이라도 올린 거야 좀 심하네 어? 교실을 잘못 찾았나 봐요 얘들아 조용 집중해 어디 있는 거야 아! 빨리 와 미안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 스타일이 새롭네 거울 좀 봐 내 눈썹이 거대해졌어 도와줄게 눈썹에 지그재그를 그려 그리고 눈썹에 윤곽선을 그리고 속을 채워주면 돼 그럼 눈썹이 풍성해 보이지? 그리고 브러쉬로 살살 빗어줘 눈썹 결이 잡힐 거야 음... 훨씬 낫네 어떻게 생각해? 예쁘다 고마워 쳐다보지 마 얘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알았어 할 수 있다 그냥 립스틱이야 천천히 바르자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망했다 괜히 발랐어 오늘도 완벽하군 우와 진짜 예쁘다 조언을 구해야겠어 개비 너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거 써 고마워 어렵게 생각 말고 잘 봐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입술 중앙에 선을 그려 그 다음엔 서로 문질러줘 이거 장난이지? 나만 믿어봐 깜짝 놀랐지?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게 선을 그리고 서로 문질러주면 그거야 엄청 재밌다 우와 우와 성공이네 잘했어 진짜 웃겨 선생님들은 모를 거야 안녕 얘들아 우리한테 인사한 거야? 그나저나 지들이 잘난 줄 알지 이렇게 해보자 이따가 보자 안녕 이놈의 인기란 어 안녕 개비가 내 새 스타일을 좋아할까? 기대돼 저기 있다 피어싱이네 나도 피어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를 들어야 하는 건가? 도와줄까? 피어싱을 하고 싶어서요 내가 피어싱이라니 천천히 생각해 맘에 드는 거 있어? 이거야 이거? 진짜? 뭐 그러던가 아플 수도 아니 아플 거야 벌써 후회되는데 어지러워 그럼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빨리 해치우자 싫어요 싫어요 또 뭐야? 울면서 도망간 게 이번 주만 네 번째네 직업을 바꿀까? 너무 무서웠어 어? 폴더를 가져왔네? 잠깐 이 클립을 써볼까? 직접 피어싱을 만드는 거야 이 팬츠로 클립을 반으로 자르고 코에 넣으면 무통 피어싱 완성 자스민? 너 맞아? 안녕 예쁘다 코 피어싱도 했어? 스타일 좀 바꿔보려고 나도 두 개나 더 뚫었어 한 번 뚫으면 완전 중독적이야 어 안녕 안녕 클립을 더 사야겠네 브러쉬 준비 완료 펜슬까지 다 됐어요 앉으세요 아 네 오늘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반짝이는 파우더로 시작할게요 엄청 근사해질 거예요 다음은 찰떡처럼 어울릴 아이섀도우죠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마스카라도 해야지 입술도 돋보이게 만들고 이거 너무 좋더라 다 쓴 건가? 분명 남았을 텐데 신경 쓰이네 이거 너무 웃기다 라면도 맛있네 크리스만 보면 너무 웃겨 어? 포크가 있었는데 이거면 되겠어 포크 사이에 튜브를 끼우고 밀어주면 립글로스가 나오지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나머진 용기에 넣고 이건 버리면 끝 이게 사용하기도 더 쉽지 튜브를 짜지 않아도 되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돼 왜 진작 생각을 못했지? 색이 너무 예쁘다 이제 끝났네요 우와 어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심심해 화장해야지 색이 맘에 들어 으우 알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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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가져도 돼 제발 제발 안 돼 내 거야 나오미 머리가 엉망이네 내가 도와줘야지 머리빗에 염색약을 뿌리는 거야 이 색깔이 잘 어울릴 거야 빗을 완전히 덮어야 돼 이거면 돼 이거면 돼 전혀 눈치 못 챘어 재미있겠다 좋아 좋아 다음은 어? 내 머리 그냥 빗기만 하면 돼 어? 내 예쁜 머리가? 보라색이네 정말 예뻐 입 속도 빗어야지 아주 좋아 고마워 클레어 천만에 너한테 줄 게 있어 야호 운동해야지 내 팔 운동은 왜 이렇게 힘들지 좋아 런지 런지 싫어 비켜줘 방해되잖아 뭐야 정말 웃겨 문제 있어 하니 계속해 알겠다 너무 웃겨 니 머리 좀 봐 맘에 들어 내 얘기하는 거야? 내 머리가 어때서? 흠 좀 헝클어졌네 그래 엉망진창이야 웃고야겠어 어? 저 신발끈이 필요해 몰래 해야지 휴 좀 쉬자 물도 마시고 조심조심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빨라야 돼 훨씬 낫다 거의 다 됐어 완전 범죄 땋은 머리 사이에 신발끈을 끼워 다른 쪽 머리에도 신발끈 묶는 것처럼 머리 사이에 끼우는 거야 이제 뒤에 머리를 풀면 돼 이제 깔끔해 운동 계속 해야지 좋아 다시 시작 우와 머리 예쁘네 계속 운동해 내 머리보다 예뻐 솔직히 놀랐어 우와 아야 아파 얼굴로 넘어졌어 바닥은 어때 배 터질 준비됐어 하지만 먼저 색을 골라야 해 그리고 분홍색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지 우리 중 한 명은 운 좋은 것 같네 나 이거 다 먹어야 해 4인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해 팬케이크랑 이게 어울리긴 한가? 알겠다 손 조금만 봐주면 되지 벌써 더 좋아 보여 이제 뭐가 빠졌지? 녹인 초콜릿? 가보네 여기 비 오는 것 같아 핑크색 초콜릿 비 말이야 할 일은 이제 한 가지 스프링클 뿌리기 와 이것 좀 봐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네 보이는 것만큼 맛있을까? 숨 쉬는 거 잊지마 티나 난 이걸 써야겠다 빗질하면 좋지 잠깐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이거 역대급인데? 음 루나? 너 머리 어 내 유니콘 머리카락 말이야 너무 예뻐 야 조금 바꿀래? 바꾸자고? 그래 뭐 해 먹을 수 있는데 왜 빗어? 너 방금 뭔 짓 한 거야? 뭐 달라진 거 있어? 불공평해 뭘 기대한 건데 우리 중엔 누가 누나를 굴리는 거지? 난 눈 안 깜빡이는데 루나 나도 봤지? 안 깜빡였음 못 찾겠어 너가 질 줄 알았어 예쁜 노란색 같은데? 예쁜 노란색 같은데 이거 내 머리보다 커 정말 맛있어 달콤하지? 나도 간식 있거든 이거 좀 웃기다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간식 시간 잠깐만 잠깐만 우와 야 너 그거 괜찮은 거야 티나? 그러던가 적어도 난 이게 있으니 레몬만 나 나 더 큰 거 좀 알겠다 열이 좀 있으면 되는데 자 녹일 시간이야 야 녹는다 보이지? 완전 대고 있어 더 이상 앓지 않아도 돼 엄청 단 레몬에이드 휴 야 내 바나나 하나 줄까? 너 해티나 그리고 난 항상 파란 게 좋았어 우와 이게 다 뭐야? 뭔지 알겠어? 그리고 내 건? 파란 케이크 팝이네 딱 먹을 거야 음 이 진한 맛 잠깐 끝이 이거 끝이야? 물병에 대한 거야? 난 늘 수확을 못했는데 너 해봐 어디 보자 물병 두 개라고? 근데 이건 뒤집어져 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재밌어지겠는데 좋아 그리고 풀어줘 진짜 마법이 여기서 일어나지 적이 진짜로 움직이는데 구슬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 멋지다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완전 파란 구슬 폭풍이야 야 티나 이것 봐 또 뒤집을 거야? 이거 최고로 신나는 일인데 내 차례 아니야 야 너 저번에 돌렸잖아 놔라 주황색이 멈춘 것 같은데 어? 뚜껑은 왜 쓰고 있지? 여기 뭐 수상한데 환타 파티야 그건 네 생각이지 여기 이걸 갖고 가야겠다 이런 내가 그랬어? 야 이제 이거 어떻게 열어? 아마존의 그거 배워라 바로 이게 거품 환상이지 알겠다 맞는 도구만 있으면 돼 들어가 이제 완벽하게 부을 수 있어 어쨌든 유리잔이 캔보다 더 고급스럽지 바로 이거지 음 그래서 수준 높여보자고 어? 됐다 이거 안 깨지는 거 확실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여기 널 위한 완벽한 토크야 이제 비 내리게 하자 분수보다 더 고급진 게 뭐지? 뭐야? 당연히 환타분수지 멋있어지는데 건배 이제 뭘 골라야 할까? 이거 루나? 안돼 예 야 루나야 돌릴래? 오키도키 빨간색 환상적이야 우와 최고로 귀여운 건벌 기계다 근데 어떻게 꺼내지? 내 차례야 이게 뭐야? 작은 손뼉이네 이걸 돌리라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저기요? 안에 아무도 없나요? 이야 이건 다 예상 못한 건데 하지만 화난 건 아니야 빨간색 내 체야 브라보 야 이거 전혀 안 쫄깃해 바보야 뒤집어 그럴 줄 알았어 생각 없네 이거 뭐가 문제야? 정신 차례 정신 차려 티나 뚜껑 진짜 손 많이 가게 하네 맛이 짜릿해 이런 이건 너가 돌려봐 티나 아직도 하고 있어? 어? 잠깐 그건 색이 하나 이상이잖아 준비됐어 자 해볼까? 짜잔 이 풍선 예술이다 이거 들려? 우와 그거 색감 죽이네 그리고 사탕도 내까? 내가 먼저 불렀거든 루나 나 줘 어서 한 판 붙자 덤벼봐 그만 캔디 테이프를 쓰자 알겠어? 좋아 좋은 생각이야 나 했어 셋 둘 하나 고 제일 먼저 끝내는 사람 초콜릿 받는다 내 입 엄청 빨리 움직인다 어서 입술아 움직여 어떻게 다 먹었어? 네 입이 나보다 헐 크네 내 입에 초콜릿 더 많이 넣을 수 있지롱 이 거대한 것 좀 봐 음 우승의 맛은 환상적이야 배탈이나 나라 립글로스는 됐고 의상도 완벽해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 액상라이너는 왜 이렇게 어렵지? 못하겠어 엘자 왜? 아 액상라이너?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금방 해줄게 눈 깜빡이지 마 알았지? 우와 코가 간질간질 액 액 애장?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냐 좋아 액 액 액 액 휴 어머나 왜 재채기가 나지? 이상하네 여기 꽃이 많았구나 이런 안 돼 난 알레르기약 먹어야 돼 그러면 재채기가 멈출 거야 벌써 효과가 있어 이제 날 쳐다봐 알았지?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돌려 으아 다 됐어 아주 멋져 전화가 왔네 난 무서워 으아 이거 얼른 지워야겠어 메이크업 리누가 어디갔지? 지워져야 하는데 좋아 드디어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아이라이너 다시 그려야겠네 엘자야 찾은 사람이 인자 플라스틱 조각이 필요해 접착제 약간 그리고 뭉뚝한 막대 좋아 한번 해볼까 접착제가 말랐는지 확인하고 라이너를 바르는 거야 이걸 완전히 다 칠해 마르기 전에 눈에 대고 찍는 거야 이렇게 우와 완벽한 날개 모양 빈틈은 직접 채워줘 너무 예뻐 이렇게 강렬한 인상은 처음이야 외출 준비가 쉬운 사람도 있어 이거 다 안 돼 저기 무슨 일이지? 스카이?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늦었어 서둘러 잠깐만 화장 좀 하고 알았어 우와 이 난장판 좀 봐 내 화장품 다 망가졌어 도대체 왜 이 난리야 내 화장품이 다 엉망이야 이거 다 쟤 때문이야 쟤는 왜 날 싫어하지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여기 앉아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거야 바로 이거야 움직이지마 안 아프게 해줄게 스모키 화장을 해줄게 스모키 화장을 해줄게 완벽해 약간 섞어주면 돼 물론 속눈썹도 올려줘야지 이제 마무리로 마스카라 정말 예쁘다 이제 어울리는 입술 칼라가 필요해 입술 내밀어 이 분홍색 정말 예쁘다 눌러봐 완성된 모습을 볼 준비 됐어 분명히 마음에 들 거야 우와 아이섀도우도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안녕 허기허기 이건 유니콘 씨야 쓰레기 또 뭐 있지 야 너 그래 너 머리가 지루하고 한심해 보이나요? 이렇게요 으 부끄러워요 맞아 완전 맞아 새로 멋진 모습을 원해요 이 미니 헤어스타일러가 필요해요 시크하죠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으로 와우 머리를 위한 마법 침판이 같죠? 우리가 종류의 머리에 효과가 있어요 머리가 있다면 베스타일링을 해줄 거예요 직접 해봐요 오우 알았어요 이거 봐 뭐야 엄마 이거 굉장한데요 끔찍했던 머리들이요 안녕 오우 이거 굉장해요 그리고 쓰기도 쉽고 오우 평생 어디에 있었던 거야 개인 헤어스타일리스트네요 차 엄마 하지만 더 있어요 머리에 반짝이는 걸 좀 더 해주고 엄청 달라졌어 지금 전화해요 놓치지 마요 우와 은하 모델이 된 기분이야 무슨 일이지? 이리 와봐 움직이지 마 다들 날 사랑해 누가 그래 어 안녕 아직 아무도 못 봤네 믿어봐 내가 할 수 있어 너 확실해? 너 이거 써야 할 듯 어? 나 예뻐 보이지? 어... 그렇게 말한다면야 립스틱을 좀 더 발라야지 예뻐 내 일 할 시간이야 비켜 안녕 와우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장난이야? 너무 혼란스러운데 탈락 나도 탈락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나가야겠다 무슨 일이지? 쉿 여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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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뭐야? 안경? 난 안경 필요 없는데 알겠다 이걸 써봐 다음에 봐 그거 이상하네 어휴 그거 내놔봐 야 아휴 끔찍해 말도 안 돼 너무 부끄러워 이거 벗어야겠다 훨씬 낫네 이거 제대로 해보자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보여 다른 쪽 눈도 해야겠다 이 아이섀도우는 정말 생기가 넘쳐 그렇지 뭐? 그건 그냥 연습이었어 와우 정말 멋져 침착해 얘들아 우승자가 나왔어 이럴 줄 알았어 하 머리를 따야지 머리 한 가닥을 여기 이 작은 고리에 거는 거야 잘 잡아 예쁜 내 머리 멋지게 변신할 거야 두 번째 가닥 세 번째 우와 움직이는 걸 봐 손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 혼자 다 알아서 한다니까 전혀 엉키지도 않아 거의 다 됐어 머리를 묶기만 하면 돼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자 내 머리는 환상적이야 이 머리띠가 잘 어울려 난 재주도 좋아 아 화장실이 정말 급했어 다시 태어난 느낌이야 좋아 뭘 하고 있었지? 우와 나오미는 어떻게 머리를 땄지? 나도 하고 싶다 이게 내 얼굴이야? 내 머리는 엉망이야 화장지 이거면 될 거야 가느다랗게 접어야 돼 거의 됐어 다 접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접어 이제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야 자 컬을 만들어야지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말아올려 계속해 맨 끝에서 이렇게 묶는 거야 단단히 묶어줘야 돼 다 된 것 같아 얼마나 걸리지? 으으 심심해 혈액순환이 되게 해야 돼 좋아 준비 됐어 으으 컬이야 몇 가닥만 더 그리고 우와 이 아름다운 컬을 봐 미용실에 다녀온 것 같아 잠깐 이거 쓴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우와 저 사탕 좀 봐 하나만 먹었으면 그냥 집에서 가져온 거 먹어야지 요거트에 코코넛 파우더 맛은 있지만 따분해 흠 괜찮아 점심입니다 나오미양 어 저리 가요 우와 은쟁반에 배달된 점심이야 이건 내 메이크업을 위한 거야 우선 파운데이션을 발라 이 브러쉬가 골고루 발라줄 거야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피부에 잘 섞이는 거 보이지? 요즘 메이크업하는 방법은 이거야 좋아 다 된 것 같아 오 재미있어 오 좀 지저분하지 잠깐만 손으로 할 순 없어 뭘 쓸까? 오 저 매끈한 달걀이 좋겠어 이걸 잠깐 빌려야지 한번 해보자 메이크업 스펀지 같아 손가락보다 훨씬 잘되네 이 요거트가 내 피부색이라 다행이야 나 어때? 나오미 잠깐 안 보여 잘했다고 하는 거야? 잠깐 못했다고 하는 거야? 어 니 달걀? 어 그게 말이지 으 이게 어떻게 저기 끼었지? 괜찮아 이게 상황을 바꿔줄 거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음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다 없어졌나? 으 양치질을 해야지 치약을 듬뿍 넣어야지 아, 벌써 상쾌해 보라색이 사라졌어 정말 마음에 들어 이 백옥 같은 치아를 봐 오, 이 금색 상자에는 뭐가 들었지? 반짝이는 거? 이 보석을 입에 달아야지 입술을 올리고 자, 보석 붙일 준비가 됐어 앞니에 제일 큰 걸 붙이자 아니, 다 붙이자 어떻게 생각해? 우와, 정말 멋져 예쁘다 너 치아 좀 어떻게 해봐 너무 누렇잖아 나오미, 정신 차려 제발 일어나, 나오미 제발, 내 말 들려 여보세요? 나오미 구급차 부를까? 달걀 썩은 냄새가 나 왜 그래? 네 입 냄새야 너무 창피해 나도 칫솔 있거든 얼른 양치질 해야지 으, 칫솔이 뻣뻣해 됐어? 아니 어, 이런 잠깐만 금방 올게 계속 주무세요, 할머니 잠깐만 빌릴게요 휴, 이 하얀 이 좀 봐 맞을까? 으, 좀 뻣뻣해 어떻게 생각해? 내 얼굴에 어울리지 딜투해도 돼 여기 아이라이너가 있나? 다 보려면 방법은 하나야 자, 됐어 흠, 찾았어 작은 날개를 그릴 거야 으, 똑같은가 이건 어때? 왜 이렇게 어려워 비상사태야 알았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어 여기 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어, 왔어 지저분한 아이라이너는 안녕 이 편리한 도구가 있으니까 몇 단계만 더 다 됐어 불 들어왔어? 꽤 멋지지? 로봇 메이크업 같아 여왕에게 어울려 예이 나도 가듯이 있어 어디 보자 좋은 거 있나? 물감이 있었지 좋아, 색연필이면 될 거야 으, 내 안경 좋아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어, 가망 없어 나오미 같은 눈화장은 못 할 거야 종이에 색칠이나 해야지 흠 잠깐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어 플라스틱 봉지에 코너를 칠해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눈꺼풀에 누르기만 하면 돼 눈 모서리에도 멋지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더 예뻐 뭐래 내가 더 예뻐 정말? 으 우와 이 풍성한 입술 좀 봐 내 입술은 왜 이러지? 너무 평범하고 납작해 좀 내밀어봐 도톰해지지 않겠지? 왜 이런 모양이 안 되는 거지? 으 이걸 붙여볼까?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야 으 키스는 무슨? 석션이 필요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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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입에 꼭 끼어버렸어 그래 가망없어 으흠 루이오 이루어진 느낌이야 입술에 효과가 있다면 엉덩이에도 효과가 있을까? 예 어때? 컴온 정말 이상해 어쨌든 뭐가 있나 보자 너무 귀여워 이리 와, 꼬마야 정말 부드러워 이리 와요 들고 있어요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봐, 고양이 모양 마스크야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아 딱 맞네 내 작은 손가락은? 아니, 발가락인가? 야옹 기분 좋아 음, 고양이 소리를 낼 뻔했어 음 음 하지만 안 했어 우와, 이 아름답고 풍성한 입술을 봐 멋지지?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봤지? 우와, 나도 해볼래 나쁘지 않네 우리 해보자 안녕하세요 알아요, 나 예쁜 거 사진을 찍어서 두고두고 봐요 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우와, 다 날 쳐다보네 머리 어때요? 직접 했어요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어디 보자 어려운 결정이네요 잠깐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럼 결정했죠? 좋아요 숙녀 숙녀 결정했어요 우승자는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이번 미인 대회는 무승구예요 그래도 좋아요 흥미로운 기사군 립스틱을 발라야겠어 색이 진짜 예쁘구나 고마워, 안녕 응, 잘 다녀와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내 옷 립스틱 얼룩이 생겼네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 털이로 한번 지워보자 안되잖아 민디 화장품이네 이걸 썼어야지 휴, 깜빡했다 화장품 좀 챙기게 앉아봐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이용한 거야 오케이 팁 하나 알려줄게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히고 가만히 있어봐 입술에 살짝만 톡톡 찍을 거야 자, 이제 됐다 뽀뽀해봐 안 지워졌지? 고마워 잘 가 이건 어떻게 지워야 하나 앉으세요 오늘이 첫날이라 다듬기부터 할게요 살살하세요 이제 색깔을 골라보세요 어머나 전... 이 하늘색이요 좋아요 잠깐 뭐예요? 이런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실수였어요 저기요 뭐하세요? 유후 죄송해요 이거 좀 쓸게요 모자요? 아니요 붓이요 아, 네 아주 이용하겠어 붓의 손잡이를 떼어낸 다음 거꾸로 붓을 병에 꽂으면 끝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바를 수 있지 손톱에 바로 바를 수 있으니까 와, 진짜 똑똑하다 어때요? 어때요? 너무 예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거 받으세요 고마워요 굿바이 다음 손님도 이렇게 해줘야겠다 멋진 외모를 위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뷰티 헤어 꿀팁과 함께라면 항상 멋진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만의 뷰티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메디슨, 이것 좀 봐 너 막대사탕 좋아하지? 근데 진짜는 어디 있을까? 오, 저기 있네 꽤 멋지지? 와, 멋지다 오늘 수업 준비됐어 좋은 수업이 될 거야 기대된다 첫 단어는 이거야 저거 봐 어서 써봐 쉽겠지? 그래, 집중해 됐다! 어때요? 뭐야? 그게 뭐지? 다시 해보자 R을 적어봐 알았어요 할 수 있어 태도가 좋은걸 이건 어때요? 가르치는 게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어 잠깐만 저 코트 거리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든 게 바뀔 거야 R 글자를 쓴 다음 음영을 넣어 다음 예쁜 꽃을 그릴게 그 다음 얼굴 그리고 몸도 좋아 보여 근데 색이 좀 필요해 미술 수업이 절자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걸 더 자주 해야겠어 이제 빗방울이 좀 필요해 코트 윤곽을 그릴 수 있겠어? 아, 네 해볼게요 이게 훨씬 쉬워 우와 대단해 이거 보여요 잘했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널 위한 거야 이게 네가 가진 재선이야 어? 잠깐만 내가 고통을 줄게, 제러드 수업할 시간이야, 여러분 장난 그만 당장 시작할까? 오늘은 그림을 그려봐 오, 신난다 지루해 흠, 레디슨은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니, 미술은 무의미하잖아 뭐라도 해야겠어 고를 수 있는 물감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답답해 잠깐 벌써 끝났어? 생각 좀 해봐 알겠다 내 체인으로 쓸 수 있어 캔버스를 흰 물감으로 칠했어 체인을 다른 위치와 각도에 배치할게 그런 다음 종이 위에 색 물감을 떨어뜨려 가장자리를 번갈아 가며 칠해 이 금속 고리를 통해 사슬을 잡아당겨 물감이 움직일 거야 그럼 독특한 패턴이 생기지 알아 꽤 멋지지 이제 박스 쳐도 돼 무슨 소리야? 와, 정말 멋지다 하지만, 하지만 내 유니콘이 더 예뻐요 맞죠? 제러드, 세계 사용 감정의 표현 예술적인 전제성을 갖고 있을 줄 알았어 흠, 괜찮네 메디슨 여기 너네 성적이야 이게 공평한 것 같네 브라보 제러드, 브라보 하지만, 하지만 재능은 내가 있는데 이젠 아니야 완전 사랑해요, 쌤 완전 좋아 뭐가 이래 오래 걸려? 어서, 빨리 여기서 하루 종일 못 기다리는데 지나가요 이런, 여기 벽이 있네 간지러워 난 치과가 좋아 체러드 체러드, 조용히 해 응, 뭐라고 했어? 아, 그만해 우리 매주 여기 오면 안 돼 체러드, 그러지 마 어, 이게 뭐지?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곰인형을 낳는 것 같아 어, 그래 멋지지 멈춰봐 너, 앉아 장난은 그만 알았지? 뭐 좀 그려보자 어,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잘 봐 와우 종이에 작은 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다양한 색을 쓸게 동그라미로 배열해줘 이제 모든 선의 위에 검은 점을 더해줘 다음, 더 가는 펜으로 더 작은 선을 그려 한 무리의 군중 같아 보이지? 서로 손잡게 만들게 연필로 그림자를 더해줄 수 있어 연필을 문지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어때? 꽤 멋지지? 우와, 정말 멋져 이제 너 차례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 여기 있었네 들어와요 아, 저기 시간 신경 쓰지 마요 갈게 어서, 딸 천천히 해, 아빠 하지만 대회는 완벽해야 해 넌 정말 재능이 많아, 딸 하지만 제발 우린 가야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부담주지 마 아빠, 잠깐 안 돼, 우리 딸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니야, 내 그림이 망가졌어 이것 좀 봐 그래, 끔찍해 보이네 대회는 어쩌고 지금 몇 시지? 하,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알겠다 아빠가 구하러 간다 펜 두 개로 그림을 그려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될 거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자, 됐다 꽤 괜찮지? 와, 마음에 들어, 아빠 이제 들어가 바로 따라갈게 저 왔어요 와, 믿을 수가 없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딸 다 내 놀라운 재능 덕분이야 이제 다음 걸작을 만들 시간이야 이 정도면 물감은 충분해 이제 펼쳐볼게 안녕, 아들 샤워하니 좋아 머리 좀 말려야겠다 머리에 부는 바람만큼 좋은 것도 없어 샬랄랄라 엄마, 조심해 새로운 모습을 시도해볼까? 조심해 저 모자 좋아하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네 안돼 엄마, 엄마가 내 그림을 망쳤어 왜 그랬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훨씬 낫네 다 엄마 잘못이야 이제 어떡해 얘야 정말 미안해 몰랐어 걱정마 내가 고쳐줄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봐 캔버스에 아크림 물감을 불게 동그랗게 부을 거야 그리고 다양한 색을 쓸 거야 그런 다음 헤어드라이어기로 퍼뜨려 이렇게 하면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지 물감이 섞여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 거야 엄마, 정말 놀라워 나도 알아 얘야 하지만 헤어드라이어기 없이는 할 수 없었어 와, 똑똑한데 나 영감이 떠올랐어 뭔가 그려야겠어 바로 그거야 아, 멈춰봐 아, 멈춰봐 엄마 이게 필요해 아, 아, 괜찮아 오늘 머리는 엉망이겠다 이 케이크 굽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난 치워야겠다 엄마, 엄마, 봐 우리 휴가 가자 저 황금빛 모래사장 좀 봐 어때? 나도 휴가가 필요하긴 해 하나만 확인하자 음, 좀 부족한데 아니, 비행기표도 있고 숙소도? 안 되겠어 할 일 없겠어, 제로드 아, 너무 불공평해 괜찮아 그냥 열대섬에 있는 걸로 상상할게 미안해, 아들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걸 보면 기운이 날 거야 이것 좀 봐 해변에 있던 조개 껍데기야 잠깐 예쁘다 하지만 조개 껍데기로 날 매수할 순 없어 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뭔가 있을 거야 잠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호일을 구겨 호일을 물감 위로 톡톡 두드려 이렇게 하면 서로 섞일 거야 질감 효과가 나지 그런 다음 세부 사항을 더해줘 이 조개 껍질처럼 마치 해변에 있는 것 같아 해안가에 치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로드, 이거 좀 봐 꽤 고요하지 않니? 와, 태닝하고 싶어져 왔자, 엄마 근데 이건 휴가가 아니잖아, 그렇지 잠깐, 다른 생각이 있어 판매 표시가 필요해 이제 기다리자 아하, 잘 속아 아니, 기꺼이 구매하려는 고객이네 방금 뭐지? 우린 부자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오늘 최고의 날이야 엄마 최고야 같이 가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릴 준비됐나요? 준비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운동 치고 과하네 음, 알았다 여기 썰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음 어, 귀여운 것 으,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자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아,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3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날 봐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미있네 하하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아,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하 어 어 가젯 알았죠? 가젯? 어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 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정말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맘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아 아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어디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짠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경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 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흠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 이번에 뭘까? 여기요 어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좋았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다 됐어요 뭐?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베티양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맛을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네 귀여운 작품은요 네 귀여운 작품은요 미술 작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나요 걱정 마세요 평범한 아이디어를 걸작으로 바꿔줄 간단한 트릭이 있어요 창의력을 맘껏 발휘하세요 흠 짝사랑에서 영감을 얻었어 좋아해야 할텐데 한번 해보자 안녕 데이빗 좋았어 뭐라고 썼지? 나도 답장을 해야지 심장아 나대지마 어디 보자 으악 내 책 미안 내가 도와줄게 부드러워 아 우와 아 내 책? 어 그래 그럼 그래 고마워 나 사랑에 빠졌어 잠깐 한번 더 보자 그래 쟨 특별해 아 바로 그거야 서로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 좋아 우와 기억나 정말 다정해 사랑해 아트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도 중요해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예술로 표현하자 첫 붓집이 제일 중요해 파란색을 좀 더하고 잘되고 있어 아닌가 끔찍해 안돼 종이가 많아서 다행이야 오 좋아 이건 더 끔찍해 으악 제발 집중하자 장난하는 거야 꽃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좋아 진정하자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작하자 조심 조심 으쯧 어? 망했어 잠깐만 재미있는 모양이야 이거 괜찮네 붓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꽃잎이야 빙 둘러서 그려주고 나서 녹색으로 녹색으로 입과 줄기를 그려 완성되는게 보이지? 조심해서 그려야 돼 이 둘을 연결해도 돼 공간이 멋지게 채워져 잘 될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너 가져야 애니 그릴 게 더 있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걱정마 아직도 테마는 같아 붓질 몇 번이면 잎이 진짜 같아져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풀을 그릴 수도 있어 다음은 조금 복잡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재미있는 무늬를 만들 거야 풍선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도장처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재미있고 독특한 꽃이 돼 이것도 잊지마 멋지지? 대단해 어때? 데이빗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비밀재료 아 기분 좋은 그림이야 액자에 걸어도 되겠어 더 그려야지 영감이 필요해 으흠 그래 뭐라고? 수잔 넌 정말 으흠 글쎄 어? 엄마 내 종이 어머나 미안 실수 이것 봐요 망쳤어요 엄마가 엄마가 보여줄게 운 좋은 사고도 있어 바로 이런거지 저요? 그래 너도 다른 크기로 해봐 몰라 해보자 해보자 여기 몇개나 찍을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대단해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원형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멋지죠? 잘했어 우리 작은 예술가 좋아 좋아 여기가 좋겠어 그래요? 나무 자연 다 있잖아 시작하자 좋았어 잘 모르겠어 뭐야? 내꺼 보지마 뭐야? 좋아 자리를 옮길게 뭘 그릴까? 빙고 정말 귀여워 베이비슨 못 봤겠지 내가 먼저 봤어 아하 잘 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원 몇 개면 멋진 그림이 돼 어디 선을 그을지 알면 돼 멋있지? 색을 칠하면 더 멋질 거야 노랑은 행복한 색이야 귀여운 새에게 잘 어울려 초록색은 어때? 평화로운 색이야 파란색을 더하면 더 좋지 가장자리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 멋지게 완성되고 있어 거의 됐어 마무리만 하면 돼 마무리만 하면 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정한 걸작이지 그렇지? 그래 맘에 들어 저건 뭐야? 손이 필요해서 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점과 선만 잘 그리면 돼 새 얼굴이 보이지? 걱정마 곧 완성될 테니까 나뭇가지가 있어야겠지 작고 귀여운 발 나뭇잎도 정말 평화로워 이제 새가 보이지? 난 정말 창의력이 좋아 정말 보고 싶다면 괜찮지? 오 둘 다 멋진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정말? 괜찮으신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다 했어? 오 잘했어 5분만 잘게 그러세요 그러세요 주먹을 끌만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지 보색을 쓰는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이 공은 너무 낡았어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나중에 알았어요 눈감이 많이 남았네 내가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걸 조금 내 팔레트가 어디 갔지? 데이빗 네가 가져갔니? 뭐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연못 아하 알았다 페이스 페인팅 할까? 한번 해봐 우와 또요? 재미있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손가락을 쓸까? 발사 파란 점 공격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우후 이거야 봐요 엄마 와 정말 멋져 한 가지 트릭이 더 있어 대칭은 항상 아름다워 네가 만든 게 바로 그 증거야 아름다운 나비야 아름다운 나비야 선을 그으면 진짜 같을 거야 날개를 그리고 반대편도 됐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건 그저 시작이야 이건 그저 시작이야 예 으이 이 레벨은 꼭 통과할 거야 흠 여기 자리 있나 빈자리가 있네 여기 앉아 휴 여기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시작해 볼까 스트레칭하고 준비하자 좋아 공격 이번엔 꼭 이겨서 최고 속도 기록을 세울 거야 뭐? NPC로 날 공격한다고? 그건 안되지 죽어라 아야 뭐야 무슨 일이지 어 이런 속도 기록 세우기에 실패했어 아 뭐야 내 키보드? 어떻게 된거지? 키가 다 빠졌어 완전히 망가졌어 W 좀 봐 할 수 없지 버리자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어 에폭시를 추가할 차례야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 문제가 생길 거야 자 다 채웠으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꺼내자 으 정말 귀여워 이제 키보드에 키가 빠진 부분에 붙이는 거야 좋아 귀여운 새 키보드가 정말 맘에 들어 스피드런에 다시 도전하자 스트레칭하고 공격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더 빨리 잠깐 으악 성공이야 기록이야 내 행운의 키보드 좋아 정말 잘했어 모두들 박수 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지 비누 방울은 됐고 수박 가지고 놀아야지 으 말랑말랑해서 좋아 어 잠깐만 저기 빈 화분이 있네 이 수박을 화분에 심어야겠어 이렇게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와 정말 빨리 자랐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해봐야지 자 수박아 커다란 수박나무로 자라 어서 넌 할 수 있어 음? 써니가 저기서 뭐하는 거지? 모르겠다 수박? 왜 안 자르는 거야? 어? 어? 많이 속상해하네 기분 전환을 시켜줘야지 우선 이 폴리모 점토를 겹쳐놓자 그리고 빨간 점토공도 있어 이제 이걸 말아야 돼 다음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점토를 자를 거야 뭉개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좋아 두 번 끝까지 잘랐어 이제 가운데 작은 조각이 필요해 점토 도구를 다시 쓰자 원을 절반으로 잘라 좋아 이 조각은 덜어내고 또 한 번 자를 거야 피자처럼 잘하고 있어 이거면 돼 이제 투명 코팅을 발라 좋아 하지만 수박씨가 빠졌네 검은 구슬로 수박씨를 만드는 거야 씨만 있으면 돼 네 행복한 수박을 만들자 됐다 웃는 얼굴이 됐어 정말 귀여워 써니 이거 네 거야 우와 수박 목걸이 세트 귀걸이까지 정말 귀여워요 맘에 들어요 고마워요 천만에 네가 슬픈 건 싫어 이걸 심어야겠어 뭐? 써니 뭐라고? 말도 안 돼 거기 서 도망가지마 잡았다 그만 도망가 목욕할 시간이야 휴 깨끗하게 씻자 뭐야? 없어졌네? 어떻게 또 도망갔지? 사라졌어 난 괴물이 좋아 괴물이 최고야 아흠 넌 뭐하니? 자 어서 휴 싫어 목욕하기 싫어 목욕 싫어 엄마 정말 미워 그래 상관없어 넌 씻어야 돼 싫어 하지마 씻기 싫어 맙소사 얘가 정말 야호 야호 우리는 수영을 잘해 최고야 흠 고무 오리를 좋아하네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야지 큰 컵이 큰 컵이 필요해 다 붓고 나서 다 붓고 나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좋아 됐다 짜잔 어때? 어머나 완전히 정신이 팔렸네 지금이 기회야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음 차가 정말 맛있어 참 좋다 저게 뭐야 어? 얼른 준비하고 나가야지 컵을 저기 그냥 올려놓고 간 거야 내가 청소하는 거 안 보이나? 잠깐 케이블에 자국 생겼어 안 돼 세게 문지르면 지워질지도 몰라 잠깐 머그잔이 또 있어? 이것도 놓고 갔네 자국이 또 생겼어 좋다 이 로켓 머그 예뻐 또야?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있어 어? 잠깐 또? 왜 이렇게 머그잔을 많이 쓰는 거야 게다가 여기저기 막 두잖아 아무데나 피곤해 계속 청소만 안 해 안에 아직 뭐가 남았나? 오렌지 조각 음 이걸 비닐에 놓고 글루건을 준비해 오렌지 주변에 핫글루로 원을 그리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과일도 완벽한 원이 아니니까 하지만 두껍게 발라줘야 돼 가장자리를 조금 더 높이면 좋아 이제 장식을 하자 금 반짝이를 뿌리고 조금만 뿌려도 돼 너무 많이 필요 없어 에폭시 더할 차례야 안에 부으면 돼 오렌지가 덮일 만큼 부어야 돼 글루 가장자리 안에 에폭시가 고일 거야 다 마르고 나면 틀에서 떼어내면 돼 정말 예뻐 아직 안 끝났어 가장자리를 칠해야지 반짝이 금 페인트를 쓸 거야 다 됐어 컵받침이 완성됐어 신상해 정말 예뻐 생각보다 훨씬 더 멋져 잠깐 이제 컵은 꼭 컵받침에 올려놔 내가 만들었어 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간식을 먹어야지 잠깐 이게 뭐야? 이 컵이 다 어디서 나왔지? 좋아 이 레깅스가 좋겠어 인어 복장이 완성되고 있어 머리가 엉망이네 빗자 잠깐 뭐야? 내 빗이 왜 이래? 맞아 인어 복장하고 집에 왔지 꼬리 의상을 벗어서 정말 시원했어 발은 편했는데 꼬리가 더러웠어 그래서 세탁기에 넣었지 인어 꼬리도 가끔 세탁이 필요해 빨래를 하면서 다른 옷도 집어넣었어 내 핑크색 바지 빗이 바지 주머니에 있었어 세탁기를 켜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어.. 안 돼 뭔가 고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홀더는 아직 빗 모양이니까 금박을 약간 뿌려야지 위에 에폭시를 붙는 거야 좋은 틀이 될 거야 투명한 에폭시로 다 채우지 않을 거니까 이거면 충분해 초록색도 추가해야지 이거면 될 거야 이제 말리자 좋아 준비됐어 잘 돼야 하는데 우와 성공이야 이 귀여운 빗 좀 봐 좋아 머리가 잘 빗어지는지 확인해 봐야지 다른 빗처럼 잘 빗어져 이제부터 내가 제일 아끼는 빗이야 나보다 멋진 인어가 되려고 애쓰고 있구나 내가 더 멋진 인어야 내 인어 빗 좀 봐 넌 포크밖에 없지 아하하하 으으 그 빗은 내가 가져야돼 그래 도망가 도망가